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재입니다. 제가 보조배터리가 있긴 한데 이 보조배터리 자체가 크기도 크고요. 무겁습니다. 저는 호주머니에 들어갈 조그만한 사이즈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18690 리튬 이온 배터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보조배터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또한 배터리를 다 쓰게 되면 이 배터리를 빼서 새로운 배터리를 끼워서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조배터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8690 배터리를 활용을 할 거고요. 리튬 배터리를 충전 또는 출력을 할 수 있는 모듈을 가지고 왔습니다. USB-C 타입이 충전 소켓이고요. USB-A 타입 소켓이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USB-C로 꼽으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USB-A로 꼽으면 핸드폰이나 기타 5V를 사용하는 제품을 충전이나 가동을 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690 배터리는 건전지 형태이기 때문에 전선을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홀더가 필요하고요. 이 배터리 홀더 같은 경우에는 보호회로가 없는 18690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라 사이즈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배터리를 넣을 수는 있으나 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이나 가죽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쉽게 빼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가 체결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는 절대 빠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서 빠지지 않고요. 배터리에 가죽을 끼워 놓으면 가죽을 당기기만 해도 건전지가 빠지죠. 가죽 한쪽 끝을 배터리 홀더 뒷부분에 고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홀더 뒷부분 매끈한 부분을 칼로 스크래치를 내주고요. 그래야 순간접착 본드로 잘 접착이 됩니다. 본드로 가죽을 고정을 했으면 가죽을 끼워 놓고 배터리를 체결을 하게 되면 한쪽 끝만 잡고 당기기만 해도 손쉽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배터리가 쉽게 빠지고요. 그러면 충전 모듈이랑 건전지 홀더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없는 사람 어떻게 만들라는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D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PCB 외인데요. 3D 프린터, CNC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로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주문이 완료가 되고 집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되어 오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주문을 해봤는데 다양한 재질의 프린팅이 가능하고 후가공 처리 옵션까지 있어서 깔끔하고 오차 없는 제품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맞게 설계를 해봤고요. 앞쪽 부분으로 모듈을 집어 넣게 되면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모듈이 뒷부분으로 더 들어가지 않도록 홈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창을 만들어 두어서 뜨거운 열기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LED 등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홀더를 넣을 부분인데 한쪽 끝으로 전선이 앞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또 홈을 만들어 주었어요. 맞게끔 집어 넣으면 배터리 홀더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자 배터리 홀더 빨간색 전선 사이즈에 맞도록 검정색 전선도 잘라 주시고요. 비복을 벗겨서 자 모듈에 납땜으로 전선을 연결할 건데 아랫부분 보시면은 배터리 표시가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마이너스가 그대로면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납땜을 할 때는 전선을 모듈 넣는 부분을 통과한 후에 납땜으로 모듈에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자 납땜을 다 했고요. 출력물에 모듈을 집어 넣고 자 모듈의 양 끝부분을 순간접착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쪽 USB를 연결을 하고 뺄 때 모듈이 따라서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본드를 바르기 전에 미리 작동은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홀더를 맞게 연결하면 되는데 빨간색 라인을 배터리 홀더 맨 끝으로 글루건이나 순간접착본드로 고정을 한 뒤에 체결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체결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순간접착본드나 글루건을 활용을 해서 배터리 홀더도 고정을 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지금 현재 가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손잡는 부분을 제외하고 잘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러면 끝이에요. 뭐 어려울 거 없죠. 이 배터리를 다 사용을 하면 뽑아서 충전을 하고 새로운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보조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를 체결을 했고요. USB C타입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LED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배터리의 잔열량과 배터리가 지금 충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전 포트를 빼게 되면 현재 배터리의 양을 LED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배터리 3칸이 남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칸 2칸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모듈에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오프가 되면서 전기 사용량을 최소로 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USB A타입을 체결을 하면 5V로 작동되는 장치라든지 아니면 5V로 충전이 되는 핸드폰도 충전이 가능하겠죠. 충전이 되는 전기의 양을 체크를 해보면 1.823A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출력을 확인해 보면 18650 배터리를 활용해서 액션캠을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0.81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출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출력량이 많지는 않네요. 핸드폰을 연결을 하면 5V에 1A 정도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최대 2A 정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지만 출력할 때는 1A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W죠. 사이즈가 큰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타입 C가 있고 USB 타입이 있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2.4A 정도 10.2W로 충전이 가능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1A, 5W 정도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보조배터리보다는 절반 이하 정도의 출력량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이즈 자체가 다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만 mAh인데 18650 같은 경우에는 2550mAh인데 큰 배터리보다는 작지만 이 배터리 자체를 제거를 해서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를 교환을 한다면 용량은 계속 커지겠죠. 2550mAh 정도의 용량이면 아이폰 0에서부터 70% 때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이즈 작은 거에 위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튬 배터리를 충전 출력할 수 있는 모듈과 18690 배터리를 가지고 조그마한 보조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 나갈 때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호주머니나 이런 데 넣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미스터 아즈였습니다. 끝! 보겠습니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